유니가 지현아 그거 버리고 와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 다 쓴 건데 다 쓴 건데 그거 왜 이렇게 소중하게 갖고 다녀? 지현이 거야? 지현이 거예요? 아, 예뻐라아 아, 예뻐라아 아, 예뻐라아 지연아 지연아 지연아, 안녕하세요, 예뻐라 아, 잘하네 그럼 안녕, 예뻐라아 안녕 어, 안녕도 했어 그럼 빠이빠이, 예뻐라 빠이빠이 빠이빠이는 아빠빠빠이, 예뻐라 아빠빠빠이, 예뻐라 옳지 그렇지, 거기서 아빠한테 인사하지 그래야, 잘했어요 그거 버리려고? 이제 엄마 줄 거야? 엄마 줘, 이제 그거 엄마 주세요 저, 여기 봐봐 아, 예뻐라아 아, 예뻐라아 어? 어? 으응 으응 에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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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으응 굴 옳지 그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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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라.. 버리자 이제 그거.. 버리자 이제 그거.. 흠.. 데리고 와야지! 들고 오세요! 그렇지 니 포도다.. 니 토마토다.. 포도랜다.. 그렇지.. 아니 잘한다.. 니가 먹을 건데 내가 들고 와야지.. 어디 가 근데?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딱 맞는다..